여보세요 이번엔 무슨 일이야 아 나로 말할 것 같으면 고양이 해결사 감량야 왜 자꾸 문제를 일으켰어 내가 또 필요해진 거야 고양이 해결사답게 내가 가볼 수밖에 없잖아 왜 그리 문제가 많아 인간들이란 정말 말이야 왜 그리 간단한 걸 해결하지 못하는 거야 원래 혼자인 걸 좋아하는데 원래 나는 친구가 원래 사람 일에는 안 나서는데 원래 일 같은 거 안 하는데 원래 뭘 말하고 할 일도 아니니까 참치에 커피 같은 거 준다면 맛있게 먹어줄게 여보세요 이번엔 무슨 일이야 나로 말할 것 같으면 고양이 해결사 감량야 혹시 날 펭귄이라고 착각한 것은 아니지 넌 말할 멋쟁이 감량야 첫눈에 반해버릴 걸 난 집고양이가 아니라 어디나 있을 수가 있어 어디든 원할 때 떠나지만 난 네가 있었어 남은 거야 원래 혼자인 걸 좋아하는데 원래 나는 친구가 원래 사람 일에는 안 나서는데 원래 같은 거 안 하는데 그때 원래 날 말하고 할 일도 아니니까 참치에 커피 같은 거 준다면 마시게 먹어줄게 마시게 먹어주게